최근 3개월 사이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예년에 비춰 60%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교육부에 따르면 교사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 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지난해 9월 25일부터 시행한 후 3개월간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건수는 약 150건으로 집계됐습니다. 보건복지부 통계상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 건수는 보통 연 1,700여 건으로 산술적으로 3개월간 약 400건에 달합니다. 이 수치와 비교하면 최근 3개월간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건수가 60% 이상 급감한 것입니다.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고소건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기준으로서 교육부 관계자는 실제 아동학대 신고된 교원수로 비교하면 감소폭은 더욱 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교육부는 올해 교권보고 제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. 새 학기인 3월에 맞춰 민원응대 안내서를 배포하고 교권 침해 직통번호 1395도 개통합니다. 3월 28일 시행되는 교원지휘법 개정안에 따라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해서 강요하는 등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합니다.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를 저지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서면사과, 재발방지 서약, 특별교육 이수 등 제재에 나섭니다.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도 시행합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